네, 저 앞에서부터가 이제 쉬는 것 같거든요 시계탑이 보이고 미얀마 여행지 지방 여행지를 다니시다보면 바고라든지 껄로라든지 여러가지 지역들 시계탑을 중심으로 시내가 형성되더라구요 지금부터 시내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이도 아쿠가 세네나이 세똥미니 나이도 빈에이팅 내나? 서두생활 못불라? 서두생활? ặt잎 자네의 모습도 나이도 빈에이팅 아 네 여기가 중심이구요 여기가 더 크게 보이네요 일단 쇼핑몰로 가르치네 그래 가면 데리가시네 쇼핑몰로 가르치네 쇼핑몰로 가르치네 필넛 7만원 필넛 7만원 바이살라 쇼핑몰로 가르치네 쇼핑몰로 가르치네 쇼핑몰로 가르치네 나 디마고 라비도 대하고 타밀밀래 3개월이네 어허 되나? 3개월이네 오토바이를 양호는 못하기 때문에 가고는 지금 오토바이가 되나봐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눈에 띄네요 호우 디마는 쇼핑몰배 야 보자 오우 양호는 뭐 시대 슈퍼마켓이네 위즈덤 위즈덤 아 우리 여기도 역시 한국 떡볶이 떡볶이를 팔고 있습니다 양호는 양호 슈핑몰네 벨로과다를 뼈베이바움 찐닭뻑 찡닭뻑 시대 삐시대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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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프라이팬 로미오가 코리아 코리아 브랜드가 미안하네 양호는 쇼핑센터 부터 내내 찐비도 루포 쇼그데로 칸 써야돼 여기도 루포 쇼핑몰로 칸 써야돼 VR 도므배가 재능같은데 재능같은데 주차를 파는 이같은데 재능같은데 벨로그랜드의 매일만 해야하네 빠데야가 빠데야 뭐 빠데야 뭐 빠오 여기도 한국 고추장, 쌈장, 김치 그리고 이거는 볶음김치 현지에서 만든 것 같거든요 여러가지 팔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역시 전기가 부족해서 꺼놨어요 안내어 신아와 함께 피나다 위에 툴페 에이세 위에 비엘 페이에 위에 하 Pa생미 아래 페로면은 남에 찍는데? 응 페로면은 haw난 우리 같이 먹어야지 이거 띠아파 마야구? 응 왜? 쟤떼? 다가오고 떼임이 자고 뭐 진짜 이쁘어 이름이야 네, 아이라이 민자 내일로? 내 맹치 보 뽀뽀뽀뽀바 내내 맹비도 뽀뽀뽀바다 시로해야 돼 왜 이렇게 먹지? 왜 이렇게 먹지? 왜 이렇게 먹지? 왜 이렇게 먹지? 남아베이다 하아... 태시말라 근데 찢었어 피넛도 레암마야메트인데 찢다고 나를 아빠 다시 타지 말라 저기까지만 일단 양군에 있는 쇼핑센터 좀 작은거랑 모습이 비슷한거 같아요 근데 있을건 다 있습니다 뭐 가전... 전기 가정매장도 있고 선글라스, 속옷 약간 정장느낌인데 한국구맛... 남의 배꼬리 같은데 뭐 띠왕 전화 뭐 띠로 신형 핸드폰 다 있네요 신형 핸드폰 다 있습니다 와 삼성 여기는 이렇게 게임센터도 보이고 미용실 네일풋 스파 뭐 이런데도 보이고 아이들 공간인거 같아요 뭐 가구도 팔고 있고 뭐 가구도 팔고 있고 뭐 가구도 팔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엘리베이터를 타야되는거 같습니다 이리와봐 이리와봐 5층이 푸드코트 가라오케 6층이 시네마 여긴 뭐 피자도 있고 여긴 뭐 피자도 있고 여기가 여기가 약간 태국식 태국식 음식점인거 같거든요 태국식 음식점 그리고 오묵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오묵 오우 과거에도 떡볶이가 인기가 많네요 뭐 치김들 아 여기도 핫팟 도쿄 핫팟 KTV가 있네요 KTV KTV가 있네요 자 아 아 아 아 내려가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모습이고 이야 여기에 폐압 뷰 하고다가 저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아 이렇게 하면 안되지 저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저쪽에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왕몽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쁘저 arrivé 에 있는 더 에 에 에 냐잖아 아트 벨라 별로야? 새콩? 새콩? 타우로마야울래 뭐ykㄴ? 네네 얄라 미바바찡이 수다 뭐고tain 얄라 그럼 안녕 안녕 난 피나코 왜야말뭐야 베로 오냐 말이야 네 나갔어? 지금 나갔지 않네, 루시라니 차라리 못해, 루시라니 니 시애가 나달라? 네 시애가 나왔네 몇에만 찍혔어, 몇에만? 시애가 없대? 오, 비행하와이 오, 시애가 없네 오빠, 오빠 랄롤해 오빠 랄롤 피해가 오빠, 랄롤 랄롤, 랄롤 랄롤 아내가 남네 오빠네, 샤레야 갈래? 머시군어? 아, 맞아 에이 때도 아메아즈미야, 인실레 아메아즈미야 밍글레이 아띠마 위때 인지가 아메아즈미야 응 난짜 이태야, 또이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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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치포가운데 브로콜리 에이 또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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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짜 이태 외빠우새베이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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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웅이 에이 아 강웅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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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해 이거 외빠우이네 랄나 오빠였는데 어마나 아... 일단 제일 꼭대기에 파고다가 보이는 시내가 보이는 거기에 푸드코트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제일 위에 꼭대기 자, 어디를 가볼까 하면... 아이고... 저도 이제 계획이 없이 와가지고 열차를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계열고로 왔는데 과거에도 한국 식당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한국 식당이 있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한국 식당이 있거든요 대구 대기 보지공 람뻑마시대 푸드 스테이션 코리안 푸드 고소하고 싶습니다. 고지공은? 네. 고마다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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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